정말 내 때리기는 어려워, 오늘 내가 잘 칠거거든. 한 대도 안 맞냐, 어떻게 해. 아, 지금 싱싱골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네. 오늘 한 대도 안 맞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. 야, 백승 1위. 아, 참. 어떻게 된 이거냐. 오비만 안 내면, 너는 오비만 안 내면 잘 칠 수 있어. 아이고, 아이고. 너는 오비 안 내면 잘 칠 수 있어. 나 4개 아니야. 방송에서, 진짜 뭐 최고의 노래이지만. 야, 이 사람아. 여러분들, 사실 근데. 지겹다, 지겨워. 근데 지금 밥 한 끼. 밥 한 끼는 언제 나온 거야? 밥 한 거 먹어요. 그러니까요. 그거가 글쎄, 언제 나왔지? 그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왔어요. 신곡을 많이 넣어요, 신곡을. 그러니까, 이 밥 한 그릇. 이게 참 사람이 사랑하는데 밥 한 건이 정말 좋은 거잖아. 그쵸. 그게 정이죠, 정. 승인이는 신곡 한 번 내려면 좀 힘든데, 신유는 막내요. 여기 작곡가가 곡을 막 주고, 여기는 작곡가가 생각을 하고 주고, 나는 돈을 줘야 주고. 그건 제일 재밌지. 이런 멘트니까 지겹거든. 근데 재미없어요, 이런 멘트는. 야, 이 사람아. 좋은 세상에서 하자. 야. 야. 지금부터 청춘이다. 야, 신유야. 야, 이 사람아. 좋은 세상에서 하자. 야. 야, 이 사람아. 좋은 세상 같이 살자. 아, 참 노래를 못 들었겠네. 내가 제대로 해볼게요. 이제 형은 너무 처음에 힘을 줘. 야! 이런 재미있거든. 야! 이 사람아. 좋은 세상 같이 살자. 땡! 야, 형이 막 땀 맞았다. 어찌 생각하냐? 형이 막 땀 맞았거든. 자, 갑니다. 형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다행이다. 형이 몇 명이나 있었거든. 조이 형 한 분이 없어. 그렇죠. 방송국에서.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다 뭉칠 수가 없는데 한 채 한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내가 지금 이걸 내 스타를 치게, 내 스타대로. 내 스타대로 치게, 진짜. 약간 이제 임진완 프로듀 거 섞은 거야. 야, 이제 나온다. 야, 이제 짜리. 임진완 프로듀 거 섞으니까 안 되더라고, 내가. 아니, 공이. 아니, 이게 왜냐면 임진완 프로듀 여기다 놓고 쭉 던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서, 내가. 내 꺼야 써봤어. 아니, 그게 아니라 공이 이번에 진짜 무슨. 아, 빨래질도 아니고. 공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노. 야,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해. 왜 이렇게. 야, 침실이야, 제가. 아, 거리는 저기 짧은데. 여운 쪽으로 가냐? 그리는 거니까, 야. 한상이 올라가셨습니다. 마음은 없나, 이다. 야, 자세는 거의 프로, 프로 자세다. 아 이거 뭐 부릅시다. 아니 어떡해. 야. 부끄러워. 싱싱이 오면 다시 한 번 나와라. 너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고 천하장사. 17세 최현석 천하장사가 뭐 어떻대는 거야? 그게 너한테 뭔 골프에 도움이 되냐고. 자 갑니다. 골프 안 칠랍니다. 굿샷. 굿샷. 자 우리 싱싱 골프는 멀리관이 없는데 우리 승인씨 한 번만 딱 드릴게요. 여러분. 정말 승인씨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 안 내고 한 번 쳐본다고 합니다. 조용히 해봐요. 자 한 번 진짜 입이. 야 이 눈빛 때려봐. 이 눈빛 때려봐 진짜. 허리 허리 허리. 굿샷. 잘 치는 거에요? 잘 치는 골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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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허리. 야 허리 넘어왔어요. 넘어왔습니다. 야 너 허리 안 쓰고. 어? 허리 습지 한 번. 형수한테만 쓰지 말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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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에 먼저 치고 딱 눌러 치니까 이거 고민하니까 여기 출력이 좋은데 찍어 치니까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어 이야 띠 완전 뒤에 걸려 잘 지내요 굿샷 으아 넘어가야 된다 아 섰다 다행이다 아 지금 벙커 벙커 턱에 섰어 다행이다 아 벙커로 갔어요? 벙커 위에 턱 괜찮아 벙커에 갔습니다 브로치의 달인 아아 아우 딱 붙이셨나 이야 딱 붙이셨나 되네 서우 서우 올라갔냐? 아 나이스다 하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내려온다니깐 내려온다니깐 와 와 와 와 나이스 잘했어 자 그러면은 내려온다 오케이 아름다운 10분 있다 10분 있다가 자 바로 밀어넣어버리자 그 수밖에 없다 오 나이스 또 내려 또 내려 내려오지마 오 내려오면 안 돼 서 하 puff 펫 펫 엫 에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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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치 에헤 아 잘 봤는데 야 안 들어가면 커 안 들어가면 커 아 잘한다 이거 그래도 감이 좋다 해줄까 이거? 아냐아냐 자 봐주세요 자 좋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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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승우 씨 먼저 하자 아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아니 혈액 씨 뭐 못하는데 꼽아놨다 아 참 짓궜다 약하다 에헤헤헤헤헤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순요해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따블 아 텐네 그러면 복이잖아요 복이라고? 복이잖아요 아 복이라고 아 영구 씨 뭔데? 이거 너는 복이 아니 난 난 나도 최연아 너야 따블리지 아니 누면 복이지 아니 포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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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난 포옹 포옹 그럼 내가 운이하지 응 야 누가 드디어 복수를 하는구나 드디어 응이하지가 맞는구나 야 진짜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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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뒤에 왔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응이하지가 오늘 됐다 됐다 각도를 내가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뭐 잡아주면 되겠지? 여기 좋네요 아니 고 안 좋지 여기 라인 좋네 아니 고 라인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너 지겨지야 네가 지겨 당한 게 있지? 네 아 여기 가운데 여기 야 오른손으로 해 나 윈소잡이잖아 움직이 마 움직이 마 아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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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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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윈아 스틱히죠 경상도 말로 스틱힌다는 말은 스틱히도 와 진짜 타격이 심하네요 근데 이거 딱밤도 실력이네요 이게 제대로 반갑을 때렸는데 금방 약간 빗맞았는데 형도 어때요 아파요? 아니 아 그러니까 따갑지 따가워요 아픈 게 아니고 와 있잖아 따갑다 캬야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따갑지 요번은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요번은 요번은 조심해야 되겠다 자 진짜 마음도 따갑고 자 진짜 한 발짝만 더 내게 다가와 주어 이름을 불러주는 그대여 나의 사랑아 한 발짝만 더 내 마음 그대 곁으로 까다로운 멍게 까다로운 멍게 까다로운 멍게 까다로운 멍게 까다로운 멍게 까다로운 멍게 뭐하는거야 지금 오늘 야 뭐하는거야 놔차 이제 어? 자, 좌측을 공략하라구요? 아우 짧아 아우 짧아 아우 짧아 너무 가볍게 쳤나 보다 이거 80 90 90 90 90 90 더 봐야 돼 예 수십병도 봐야 돼 공포 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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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이한테 오늘 맞는다 오오 네 고생하세요 올라왔다고요? 온 됐다고? 어 웅야제가 지금 딱밤을 먹고 나서 백세일에게 복수를 할 생각으로 이번에는 아주 안정되게 차분하게 그린에 올려서 뻗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같이 붙어있어요 아우 나이스 올라갔다 야 자 우리 펑크샷의 달인입니다 상상 놀랄겁니다 이거 붙여버릴겁니다 잘 보세요 나이스 소문이잖아 야 아니 스피드 엄청나네요 아니 공이 가득 아니 MS 브레이크 반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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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다 자 이거 버디 해서 생각보다 많이 부르네 좋다 이거 버디하기 딱 좋네 자 버디 갑니다 자 감독님들 버디 좋은 크림이야 아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그럼 네온다게나 버디 이건 덜 갔다 쉽게 어려운 버티기 아니 이거는 들어갔네 아니 덜 갔다니까 아 임마야 어렵다니까 버터가 야 자 잘못하면 아버지 불러야 되겠는데 얘 이거 복이에요 얘 이거 야 야 이 형분한테 아버지처럼 바뀌네 나 아버지 용돈드야 용돈드 야 약하다 아 천하장사가 무슨 힘이야 이러노 천하장사 힘없다 나이스 파 아 아 자 혈절이다 이제 약하다 야 아 나이를 더 봐야 돼 나이를 아 나이를 더 봐 약했어 나이를 더 봐야 돼 나이를 태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 봐야 되네 어 나이 맞네 저거 나이가 있다니까 미안했어 미안했어 용서를 빌어봅니다 아 이거 승인이 맞는다 승인이 맞는다 승인이 맞는다 승인이 맞는다 아니 떼야 돼 자 자 동의해야지 일로와 용서를 바로받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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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아래 자 자 자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자 약간 들으세요 이야 완전히 다 맞지 뭐해 한번 해보죠 네 꿀밤 꿀밤이고 아 뭉이하지 포토 좋네요 포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